마카롱, 그런 국물 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마카롱을 넣어놓고 하나씩 끊어 먹어요 기름진 음식 먹고 또 단 거 먹고 이러면 계속 독소가 쌓이고 결국은 우리 몸에 사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나 내열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한 20%에서 30% 정도 낮춘다 독소 이런 것들이 간으로 가기 전에 미리미리 싹 없어지니까 간이 그만큼 힘을 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깨끗한 피를 위해서 준비한 빨간색은 바로 두두두두두 이거입니다